하지만 눈뚱이 딸 때문에 행복이 커질수록 필리핀의 새아이들에게는 미안한 아빠. 어릴 때부터 휴대전화로만 만났던 자식들이었죠. 새엄마는 25살 어린 나이부터 남의 아이를 키우는 보모로 일해왔습니다. 새엄마는 25살 어린 나이부터 남의 아이를 키우는 보모로 일해왔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에야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부부. 아직 신혼이라면 신혼인데 한국과 필리핀의 두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 번듯한 살림살이도 장만하지 못한 채 늘 한 푼의 돈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이렇게 쥐어짜도 월세를 비롯해서 한 달 100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월급날. 필리핀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거리가 준 데다 새로운 식구를 부양하느라 송금액이 줄었습니다. 80만 원 보낼 거예요 우리 가족들. 옛날에는 일 많잖아요. 150만 원까지 보낼 수 있어요. 아빠의 사랑도 주지 못하는데 돈까지 줄어든 상태. 돈 많이 보낼게요. 나 행복하는 거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필리핀의 아이들에게 아빠는 미안한 것 투성입니다. 아빠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기만 합니다. 야자수 잎을 뜯느라 힘을 쏟는 아이들. 아빠가 사준 10마리의 소가 새끼까지 낳아서 12마리가 됐는데요. 이 소들을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목표입니다. 실컷 풀을 뜯어먹었는데 더 먹으라니. 그러니 그냥 내빌 수밖에요. 아이들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다 못해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소가 물이라도 먹으면 손주들이 안심하고 돌아갈까 싶어서죠. 아이들에게 6년이라는 시간은 긴 세월이죠. 그 시간 동안 집을 떠나 있는 아빠. 3년 전에는 엄마마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외로운 아이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림에 담아봅니다. 엔젤이 그린 행복한 가족에는 아빠는 물론이고 엄마도 인정합니다. 엄마가 엄마가 남아있고 잊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남아있고, 엄마가 남아있고, 엄마가 남아있고, 엄마야.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지셸은 누구를 그렸을까요? 막내 조나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엄마에 대한 아이들의 감정이 복잡하죠. 끝내 대답이 없는 아이들. 그날 밤. 오토바이를 타고 갑자기 달려온 삼촌 부부. 난리도 kayo. tatawag. tatawag daw si papa nyo. pero ako na lang yung tatawag. sige, mame. tawagan mo siya. tawagan mo siya. mantenyo, magriring to. yun, nag video call pa si papa. papa! hi! 상시 ading! nakita nyo si papa, saka si mame? opo! 상시 ading! 드디어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게 돼 표정이 활짝 펴진 아빠. tignan yung si papa nyo. nalagas na yung bngya? kalbo! nalagas na yung bngya. kakakalbo na daw si papanyo. o, nanalo tayo. yay! nami ms. nondin kita, papa. 그동안 아이들의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던 거죠. Okay. Ikaw sabihin niyo si Papa! Malaki na yung mga alagang baga tapos nanganak na rin yung isa! Papa, wala ka na, tapos wala pa si Mama! Si Lola na langag ng hindi ka! Paw na kya niya, pati abo! Ano mga kuya, bukas na ulit, umiiyak na yung mga bata! Hindi na kayo nakakaintindihan! Patayin ko na! 너무 그리워서 원망이 생기는 아이들. 아이들과의 통화 이후 심란한 아빠는 혼자 교회를 찾았습니다. 재혼 이후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건 아닌지 반성도 해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쏟아낸 원망의 말들은 자꾸 아빠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아이들과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전용을 awesome 잘 기록할 수 없음 더 좋지요 우리 façon 그 지금 그 어떤 공연으로 살펴면 그것이 manner 우리 집에서 für 자신의 행복도 필요했지만 3남매에게도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이들이 반대해도 재혼을 결심했던 아빠. 하지만 어느새 행복만 누렸었나 봅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부탁을 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부탁을 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했는데 선뜻 아이들과 살겠다는 아내. 고맙네요. 한편, 멀리 한국에 있는 아빠와 새엄마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하루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역시 막내 조나단은 워낙 장난꾸러기다 보니 할머니가 힘에 부치기 때문에 큰누나 엔젤이 챙깁니다. 3남매가 함께 쓰는 방. 아이고, 그런데 방이 왜 이렇게 어둡니? 아빠가 없으니 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돈이 아까워 기술자를 부르지 못한 할머니. 엔젤의 노래는 엄마가 불러주었던 자장갑니다. 동생들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는 엔젤. 철이더니 생각도 많아집니다. 아빠의 새 가족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배달된 봉투 하나. 네, 기다리던 바로 그것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있는 아빠와 새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호자로 동행하게 된 할머니. 곧바로 한국어 선생님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홍시 시화공단 어떻게 가요? 시홍시 시화공단 정황동 가고 싶어요. 정황동 가고 싶어요. 엔젤, 너 왜 이렇게 수줍어하니? 한국어 공부에 더욱 흥미가 생깁니다. 1, 2, 3. 파이팅! 파이팅! 우리 집으로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날씨까지 궂은 날 아침. 하룻밤을 공항 근처에서 보낸 삼남매가 길찾기를 서두릅니다. 안녕하세요. 시홍시 시화공단 어떻게 가요? 시홍시 시화공단 어떻게 가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셸이 나서는데요. 시홍시 시화공단 어떻게 가요? 시홍시 시화공단 어떻게 가요? 나아, 나아. 단숨에 버스표 사는 곳까지 확인. 이곳에서 시행행표만 끊으면 되는데요. 되는군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시홍 시 Method 이에요? 시홍시에가 여러 군데 있는데 안산 쪽에 시홍도 있고 서울시행도 있고 부천 방향 시행도 있는데. 아빠 시화공단 아세요? 여기 8A-5번이고요. 지금 대기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화공단을 떠올린 엔젤의 재치가 통했습니다. 엔젤 잘했어. 자 그럼 이동 경로를 살펴볼까요? 먼저 버스로 안산역까지 간 뒤 시내 버스로 갈아타야 시화공단에서 아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도착한 버스. 우리 삼남매와 할머니도 무사히 탑승 완료.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요. 할머니도 당황스러웠지만 더 당황한 쪽은 한국 승객들. 일일이 번호표를 확인해 삼남매의 자리까지 찾아주는데요. 가족 모두가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친절한 한국 승객분 덕분에 제자리에 잘 앉았습니다. 학교에는 걸어서 가고 시내에 간다 해도 지푸니를 주로 탔던 삼남매. 아이고 결국 지셸이 차멀미까지 하고 맙니다. 다행히 안산역에는 무사히 도착. 하지만 다시 한 번 시내 버스를 타야 하니 걱정이 됩니다. 지셸 이제 괜찮니? 네 안녕. 안녕 어디다. 시화공단 가고 싶어요. 시화공단? 저기 어디 가봐서. 20, 47번.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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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시민들 덕분에 길 찾기라도 쉬워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시간 아이들이 온 줄도 모른 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빠. 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빠는 일거리가 많으면 그저 좋습니다. 그 시간 추위에 떠는 아이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건데요. 그래도 아빠 생각뿐입니다. 드디어 시화공단으로 가는 포스가 왔습니다. 이제 곧 아빠를 만날 거란 기대 때문일까요? 삼남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남매가 모두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밖에서 너무 떨었던 거죠. 할머니는 제대로 내리지 못할까 봐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신데요. 할머니 덕분에 무사히 시화공단에서 하차하는 데 성공. 이제는 걸어서 공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곳에는 기업이 무려 1만여 개. 과연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안녕. 공장 가고 싶어요? 어디? 공장 가고 싶어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장. 공장.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골목 들어가는 길이 나와. 거기 한번 가봐. 거기 아빠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 가. 멀지 않은 곳에 아빠의 공장이 있는 듯한데요.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아, 여기가 아빠의 공장 같은데요. 너희들도 눈치챘니? 네. 안녕하세요. 어디 보세요? 어, 그래? 우리 아빠 제시. 아, 제시? 그래, 가자. 아이들을 데려간 곳은 아빠를 몰래 볼 수 있는 비밀 공간. 벌써부터 아이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나 봅니다. 아빠가 보이니? 어, 누가 봐도 아빠네요. 일할 때는 그 누구보다 우직하게 일만 하는 아빠. 아휴, 아이들 볼 수 있게 고개 한 번만 들어주시지. 아쉬움을 안고 돌아서는 길. 그런데 갑자기 조나단이 다시 들어갑니다. 들통이 날까 봐 가슴 조리는 엔젤. 조나단,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구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아빠를 찾아온 3남매. 아빠, 보니까 어때요? 아빠를 향한 삼남매의 마음이 참 애틋하죠. 아빠를 향한 삼남매의 마음이 참 애틋하죠. 아빠를 향한 삼남매의 마음이 참 애틋하죠. 아빠를 깜짝 놀래켜주자. 화이팅! 공장 식구들의 도움까지 받으며 진행되는 아빠 속이기 작전 시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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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이들이 먼저 들른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족 티 만들고 싶었어요? 아빠. 네. 아빠, 수영방을 가다 보니 뭐예요? 한국에 있는 새로운 가족의 티는 나눠서 그리기로 했는데 엔젤은 아빠, 지셸은 새엄마, 조나단은 동생 담당. 새가족과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서 제작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네. 네. 보았고, 같이 막 드로잉 보았고, 이성파밀리아, 같이 몰라보았고, 삼아다. 마마야. 막 소소, 나가면 티셔츠. 안 써야 써야. 그리세요. 아, 너무 예쁘다. 그리는 대상을 많이 생각하며 만든 가족 티. 알겠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도 이 가족 티를 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봐 주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잘 만나요. 아빠 잘 만났다. 좋은 추억 되세요. 뿌듯한 마음을 안고 아빠와 만날 장소로 떠나는 삼남매. 한편 공장에서도 아빠를 속이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퇴근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전의 시간. 곧바로 새엄마에게 전화부터 하는 아빠. 아내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죠. 배려가 세심하네요. 사진관에는 삼남매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와. 이제 숨어 있자. 아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비밀 장소로 숨는 삼남매와 할머니. 여기 문 닫으면 아빠가 모를 거야. 잠깐 있어. 머리카락 한올도 안 보이게 잘 숨어 있을 참입니다. 뒤이어 아빠와 새엄마도 도착했습니다. 촬영권이 있으니 아빠도 의심을 못하겠죠. 감사합니다. 건강아. 이 안으로. 건강아. 여기 침대. 이쪽에 애기 있으니까. 침대 쪽에 앉으세요. 아이와 함께하는 첫 촬영에 설레이는 아빠. 예쁜 동생 사진은 필리핀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그때 터진 할머니의 기침.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불러보세요. 우리 가족 사진 좀 찍을게요, 이쪽으로. 자, 이번에는 아빠의 시선을 뺏어야 하는 시간. 사진사 아저씨가 애를 쓰는 동안. 할머니와 아이들이 숨을 죽여가며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막 뒤로 사라지는데요. 아빠를 작전 구역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 여전히 아빠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지막. 제스티 보세요. 제스티 보세요. 제스티 보세요. 제스티 보세요. 제스티 보세요. 제스티 보세요. 드디어 아빠의 뒤로 나타나 가족사진을 함께 찍는 아이들. 와, 제스티. 다시 감쪽같이 막 뒤로 사라집니다.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 보는 즐거운 시간. 자, 이쯤에서 필리핀 아이들과의 사진을 공개해 볼까요? 아직도 현실을 믿지 못하는 아빠. 제스티, 조나탄, 엔젤. 마마드레잉. 어? 오빠. 아이고, 오빠. 이제야 아이들이 정말로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아빠도 실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6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도 막내소녀딸을 처음 안아보고, 새엄마도 결혼식 날 이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나와요. 아이고, 진짜 많이 행복해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проектives 읽어요. 부호사라고ancia? 너무umuz기 때문에 happier. 아이고, 저는 statut을 입고 참 MI. 오늘의 메미는 적거기에 ideia motivating, 잘Br Pierre, 잘 stayria. 아빠와 새로운 가족을 만나면 아이들이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죠. 가족 모두가 다 함께 가족 티를 입고 한 가족임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 그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필리핀 가면 같이 싸고 싶어요. 난 행복한 그리 행복한 그리 사랑해요. 저희도 응원합니다. 며칠 후 아빠 제시의 가족이 놀이동산에 떴습니다. 새엄마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챙깁니다. 새엄마와 새아이들이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빠와 할머니는 흐뭇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만나면 이번엔 3남매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빠를 위해 필리핀에서부터 준비해왔었죠. 춤을 통해 아빠와 새엄마에게 마음껏 애교를 폭발하는 3남매. 외로운 처지에서도 자기들끼리 이겨내려 애쓴 것 같아 많이 대견하죠. 새로 태어난 막내 동생이 있어서 웃을 일도 많습니다. 아빠를 위해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빠를 위해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빠를 위해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빠를 위해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재탄생. 며칠 후 하나였던 가족은 다시 헤어집니다. 아빠를 위해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빠를 위해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쉿이 잎까지 안겨 들여 늘 어머니에게 죄송한 아들. 지금까지 안겨 들여 늘 어머니에게 죄송한 아들. baoóCan't let them off. 어머니는 자식을 못 보는 게 더 큰 고통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못 보는 게 더 큰 고통이죠. 새 엄마와 헤어지려니 눈물이 나는 지실 이런 게 가족이겠죠